사인회까지 다 마쳤습니다. 일단 뜨거운 박수로 서윤 씨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윤 씨, 우리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. 근데 땀나시죠? 괜찮으세요? 네, 저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서윤 씨를 보니까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서윤 씨 얼굴에 미쓰고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. 기분이 어떠셨어요? 팬분들 만나십니까? 일단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. 아까부터 우셨잖아요, 일본에 오시고. 마음이 짠하시는데 어떠셨어요? 그렇게 울고 그런 거 보네요.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안아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 번 안아주시지, 안아주셨어요. 근데 저번에도 또 안아드렸었거든요. 아, 또 안아달라고요? 아, 생각해도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 집에 안 가시고 또 기다리셨어요. 우리 서윤 씨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마지막 인사 팬분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. 네, 항상 이렇게 변화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제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너무 행복한 추억 만들어서 저도 정말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요. 내년에는 또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.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해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서윤 씨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. 네. 우리 서윤 씨 잘 가면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회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네. I love you. 사랑해요. 아, 그 분이시네요. 소리 지렸던 분. 네. 네, 안녕. 네, 우리 서윤 씨 이제 팬사인들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. 이것으로써 우리 인비니시아 비즈와 함께하는 서윤 씨와 함께하는 팬사인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오늘 행사 많이 많이 SNS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렁이 MC 신곡